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뉴스가 많은 월요일 아침 뭐부터 볼까요. 대선 2라운드.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이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뜸들이다가 둘 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사실 대선에서 이렇게 2등 3등 했던 사람들이 두 달 만에 다른 선거에 나오는 건 명분이 좀 떨어지고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후보가 동시에 출격하면서 오히려 적대적 공존의 기회가 됐습니다. 서로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명분이 됐죠. 먼저 이재명 후보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역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가 되는 인천 계양을이거든요. 어제 기자회견 열어갔고 당이 처한 어려움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라면서 당의 요구에 못 이겨서 내가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식의 차출론 프레임을 내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했는데요. 이번 국민의힘 소속으로 첫 출마하는 거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역시 선당 후사를 강조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경기도 선거를 걱정한다라고 윤심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다가 본인이 창업한 안내비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 연고를 강조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인물이 주말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판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김준일 대표?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이거는 미니 대선이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지역에 공천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고문은 인천 계양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성남 분당갑 뭐 성남 분당갑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거죠.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지역구에만 머물지 말고 전국선거 뛰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좀 붐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뭐 민주당 비대위의 어떤 전략이나 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생각이었죠. 그래서 지금 신경전이 치열해요. 이를테면 인천 계양을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격수를 내겠다 그랬는데 윤희숙 전 의원과 뭐 김부선, 김부선 씨도 거론이 되는데 이거는 뭐 공천의 희화화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미 좀 선을 그었으니까 일부 당원들이 김부선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냥 바로 그었던데요. 그 부분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본인도 체급을 올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논쟁도 벌이고 했기 때문에 매치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도 있어서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 최은식 전 의원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던데 민주당 출신의 국민의힘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의원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 토박이. 유력하게 좀 거론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당 같은 경우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지금 김병관 전 의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12년 동안 민주당에 판치면서 여기가 고담시가 됐다. 조카가 판치는 고담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분당과 고담은 매우 다르다. 이렇게 서로 신경전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출범 이게 대립구도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그리고 미니 대선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서로 갈등 이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스파크가 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문회 전략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그러니까 강행하겠다라는 임명에 좀 많이 힘이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아마 좀 취재를 해보면은 경선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계양을 경선이요? 네. 이재명 고문이 나왔는데? 네. 그 사이 경선으로 이제 뭐 공정하게 좀 후보를 좀 이제 선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차출론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게 이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당 안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렇게 흘리는 얘기 같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제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이준석 대표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좀 좀 섣부른 얘기 같고 아직 질문으로 하기에는 무르익지 않았다 싶어서 질문 안 했거든요. 이따가 우리 출연하겠지만 형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당이 어려울 때 대표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미 표현을 했거든요. 아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부추긴다?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솔선수범 선당우사 이런 프레임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추켜세우고 오히려 좀 판을 흐리기 위한 그런 프레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형근택 변호사는 오늘은 출연을 안 하시고요. 다음 주 출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질문해 보도록 하지요. 김광일 기자 두 번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면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립니다.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전체 청문회 중에서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보는 한동훈 청문회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기라탄 건 아무래도 최근에 뜬 딸 스펙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리가 집중이 될 텐데요. 한동훈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인데 아마 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스펙들을 보면. 송도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거죠? 네. 송도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복지관 기부에 기업이 기부했던 거에 엄마 찬스로 활용했다. 그걸 이제 스펙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그리고 수상 실적이 부풀려졌다. 이런 의혹이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다뤄질 거고요. 딸 논문이 대필 됐다는 의혹도 어제 한겨레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 딸이 게재했던 페이퍼에 문서 정보, 그 한글 파일 문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작성자가 벤슨으로 찍혀 있었는데, 영어 이름으로요. 그 사람을 이제 구글 검색해서 추적해서 접촉을 직접 해봤더니 한겨레가 본인이 쓴 거 맞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를 본인이 작성했던 시점까지 화면 캡쳐를 찍어갖고 증거로 보냈는데 이게 이 페이퍼가 게재됐던 시점보다 더 앞 시점이었다고 해요. 아니, 잠깐만요. 한 후보자가 올렸다는 거. 딸이 올렸다는. 한 후보자 딸이 오픈 액세스 저널에 올렸다는 그것에 저자가 벤슨으로 돼 있다고요? 그 문서 정보, 한글 파일에 문서 정보를 눌러보면 작성자, 저자가 그 작성했던 컴퓨터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영어로 B-E-N-S-O-N 이렇게 벤슨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이 벤슨을 구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대필해 주거나 원고를 작성해 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 사람이랑 접촉을 시도해 보니까 내가 쓴 거 맞다? 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으로는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문서의 정보, 숨어있는 뿌리를 찾아가 보면 벤슨이었다? 네. 다만 한 후보자 쪽에서는 그 리포트 자체가 어떤 논문이나 뭐에 쓰인 게 아니라 연습용 리포트에 불과했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고요. 이거랑 더불어서 오늘 청문회에서는 가족이 농지법 위반했었다는 의혹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20년 전에 아파트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위당 전입까지 오늘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채널A 검언유차 고발 사주 의혹에서도 이제 무혐의가 나오긴 했는데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출을 안 했었거든요. 한 후보자가. 이거 관련해서 공격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수한 박 반대의 한 후보자 앞장 섰던 만큼 이 대목에도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제 해명하느냐 그게 남은 거죠. 의혹들은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 이 부분인데 김준일 대표는 어디 주목하세요? 일단 좀 김광희 기자 얘기를 보론을 하자면 한동훈 후보자가 그 논문 짧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에서 짧으면 2페이지짜리 이 논문이 에세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습용이다라고 했는데 연습용인데 왜 남한테 맡겨서까지 대필 아직 의혹이긴 합니다만 거의 정황상 확실해 보여요. 지금 한겨레가 취재를 했는데 내가 한 거 맞다라고 하고 문서 정보까지 보여주고 돈 주면 내가 더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돈까지는 한겨레가 줄 수 없어서 취재 윤리 위반이라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난 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연습용 에세이를 썼느냐. 이거는 어쨌든 입시용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전자책을 출반을 했잖아요. 후보자 딸이요. 후보자 딸이. 그게 중학생을 위한 기약 문제풀이집. 이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려졌어요. 아마존에서 내려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사람이 아랍에미리트 수학자가 본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 표절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입시를 하는 중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이트에다 올려야지 왜 아마존에다가 그걸 누가 볼 수 있다고 찾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건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것도 입시용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도 소위 말해서 리포트 6K 에세이라는 건데 이게 해피 리포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이렇게 모아두는데 거기에 있는 거하고 표절률이 58%다라는 걸 거의 이렇게 벗겼다는 딥러닝과 관련된 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학술대회까지 가서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스펙 쌓기용이다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자 측은 이거에 대해서 스펙 쌓기용이 그러니까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대학교에 진학한 성인이 아니고 고2라서 이런 스펙을 쌓았다 해도 이걸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는데 즉 업무방해가 진행된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전혀 문제없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지품 검사를 하니까 담배가 나왔어요. 담배를 아직 필 계획은 없었다라고 걸려놓고 아직은 안 폈으니까 내년이었으면 1년 뒤에 청문회가 열렸으면 그럼 이게 정말로 안 쓰였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게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하다라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밖의 의혹들은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김남국 의원하고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미리 보는 청문회를 우리가 가질 거고 어떻게 해명하느냐. 지금까지는 의혹이고 해명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윤리 트랙과 법적 트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스펙 너무 많이 도와준 거 아니야 국민 눈높이의 측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법의 어떤 부분이 불법인데 이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김광희 기자? 다양한 층이 그리고 다양한 의혹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는 아마 오늘 자정 정도 아니면 차수 변경해서 내일 새벽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한동훈 청문회, 인사청문회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고 마지막 뉴스 하나 더 짚습니다. 4살부터 배우 제가 오프닝으로도 언급했습니다만 배우 강수연 씨가 결국은 별세했습니다. 그제 토요일 향년 55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틀 전에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강수연 씨가 4살 때 TBS 전속 아역배우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TBC 죄송합니다. TBC죠. 월드스타로 이름을 알린 건 1987년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 영화 씨바지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됐고요. 이후에는 아재아재 바라아재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최근까지 넷플릭스 영화 정의를 찍었는데 이게 결국 유작이 됐습니다. 이미 찍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어제는 그리고 김지아 시인 부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 197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섰던 대표적 저항 시인이었죠. 김지하 할 때 지하라는 이름이 필명입니다. 지하에서 활동한다 이런 뜻이고요. 본명은 김영일 씨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생명주의에 탑릭을 했었는데요. 명지대에서 강경대군 90년대 때 치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학생들 분신 자살 사건이 좀 이어졌었는데 그때 죽음의 국판을 치워라 이런 칼럼을 쓴 뒤에 일각에서는 같이 투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변절했다. 이런 비판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준일 대표. 지금 많이들 애도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에 큰언니, 맏언니 이런 별명도 있었고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영화 베테랑에서 황정민 씨 형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게 강수연 배우가 생전에 했던 얘기를 류승환 감독이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인터뷰를 보면 기력이 있는 한 배우를 하고 싶다. 75세가 됐을 때 영화 집으로의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좀 너무 빠르게 가서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인데 좀 안타깝게 했다. 그날 오전에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구급차가 왔을 때 그때 그 구급차를 타고 가서 빨리 수술을 했다면 분명히 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도 안타깝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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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